네 지금은 영어시사박율과 이구요. 이거 지금 나가보도록 하죠. 여기 처음부터 보시면 너는 17살입니다 라고 되어져 있죠. 여기서요. 이렇게 되어져 있구요. 하이픈이 있으면 단수로 들어가시면 되요. 하이픈이 있으면 형용사로 일반적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형용사는 단수하고 복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단수 취급해 주시구요.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은 명사 명사 형용사로 하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자 17살입니다. 그것은 멋진 나이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서요. 이렇게 되어져 있죠. 17 years old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신표를 넣으면 어떻게 되죠. which 라고 넣구요. 그 다음에 which is 다음에 a wonderful age 라고 보셔도 되구요. 여기다가 마침표 넣고 it is a wonderful age 라고 넣어도 되구요. 아니면 신표 넣구요. and 다음에 it is a wonderful age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죠.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신표 다음의 위치로 앞문장과 뒷문장을 이어줄 수 있구요. 마침표로 하면 한 문장 한 문장 따로 가는 거구요. 신표로 관계사 대신에 접속사 대명사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가지. 여기서 like는 전치사로 쓰였어요. 그래서 뭐와 같이. 그래서 모든 젊은 사람들처럼 너는요. be full of죠.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be full of는 be filled with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러면 너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냐면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순간에. 이 중요한 순간에. 라는 거구요. 이 중요한 순간은 바로 17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드릴게요. 여기서 요색으로 하면 17살, 멋진 나이,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시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언제요? 너의 삶에서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여기서 전치사, 전치사로 되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문장은, 본격적인 문장은 여기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또 한가지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would, like, to는 want, to하고 같은 말로 쓰이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라는 거죠. 당신에게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냐면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지금 미리 좀 이야기를 하면 여기서 한 사람은 존 고바드라는 사람이구요. 하나는 강수진이라는 발레리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전치사구요. 전치사의 목적으로 명사가 들어가져 있구요. 이 명사를 꾸며주는 게 관계될 명사 who죠. 그럼 여기서 또 한가지 아셔야 될 거는 realize는 두가지 뜻이 있죠. 한가지는 깨달다. 두번째는 실현시키다. 여기서는 실현시키다. 라는 말로 쓰인 거죠. 그러면 그들의 여러 꿈들을 실현시킨 됐죠? 실현시킨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볼게요. 제목이니까 중요합니다. 여기서요. put이라는 말은 lay로 바꾸어 써도 되구요. 또 한가지 place로 바꾸어 써도 돼요. 얘네가 있으면 여기다 다시 적을게요. put, lay, place가 있으면 a, 전치사, b로 쓰여요. 그래서 a를 전치사하게 b에게 두다. 라는 거 바꿀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거는 완전히 다른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요? make the least of your dreams 라고 바꿀 수 있겠죠. 같은 말이구요. 그럼 여기서 가서 볼게요. 가주어구요. 진주어예요. 그러면 write down 적는 거죠. 너의 꿈을 그들의 꿈을 종이 위에 적는 것은 성공적인 사람들의 사람들 사이에서 일반적인 평범한 자아 common 이라는 것은 이렇게도 바꿀 수 있죠. ordinary 라고 바꿀 수도 있구요. normal 이라고도 바꿀 수 있어요. practice는 어떤 말로 쓰이냐면 practice는 어떤 말로 쓰이냐면 행함 행함 함 이라는 말이구요. 그리고 행하다 연습 연습하다 관행 이라고 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의 말은 지금 뭐냐면 일반적인 일반적인 여기서는 뭐 습관 관행 일반적으로 하는 일이라는 거죠. 요거랑 같은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구요. 한 가지 더 봐주시면 좋을 게 succeed 가 있구요. succeed는 성공하다 라고도 쓰이구요. 계승하다 라고도 쓰이죠. 성공하다 에서 나와서 어떻게 되냐면 success 라고 하면 성공이죠. 여기서 succession 이라고 하면 계승 이라고 쓰여요. 성공하다 라고 쓰일 경우에는 D에 일반적으로 전치사 인이 있구요. 계승하다 라고 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전치사 투 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형용사는 여기서 형용사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아이를 가지고 이렇게 낚을 수도 있구요. 이 아이의 명사형을 쓰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봐주셔야 되겠구요. 그러면 그 이렇게 성공적인 사람들은요.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꿈의 리스트를 만들었구요. 푸시 있죠. 그러면은 요거랑 똑같이 요 공식에 맞춰서 쓰면 되죠. 그러니까 뒤에 어? 근데 여기서 외열이 있네요. 그것들을 즉 앞에 있는 너의 꿈들을요. 꿈의 리스트들을 꿈들의 꿈의 리스트들을 어디다 두었냐면 그들이 볼 수 있는 것 즉 성공적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다 넣었구요. 그리고요. 읽을 수 있는 거 그 리스트 겠죠. 그 꿈의 리스트들을 종종 읽을 수 있는 장소에다 두었습니다. 라는 거죠.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외열이 관계부사구요. 여기서 관계부사 앞에 선행사는 있을 수 있죠. 관계부사 근데 관계부사 앞에 선행사가 생략되어 줄 수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 더플레이스라는 장소가 빠져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장소에 두세요. 관계부사 그러니까 뒤에 있는 분장은 완전하게 되니까 얘가 동사 얘가 동사인데 대미 목적어 까지 그대로 있으니까 얘는 지금 완전한 분장으로 쓰이니까 외열이 들어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공적인 사람들은 두었습니다. put put under 표시하고요. 그러한 꿈의 리스트들을 어디다가 주었냐면 유리 커버 아래에다 두었어요. 즉 너의 책상 위에 두는 유리 덮개 아래에다 두었죠. 그리고는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가지고 다닙니다. carry about 가지고 다닙니다. 무엇을 그 꿈의 리스트를 가지고 다니죠. 어디에요? 그 성공적인 사람들의 주머니에요. 되셨죠? 그래서 여기 so that 이 있구요. so that 은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so that 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so that 은 that 하기 위해서라고 바꾸면 되죠. 얘는요 in order that 로 바꾸셔도 되죠. 하나 더 참고해야 될 게 신표 있는 so that 이라고 하면 그래서 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뭐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기다가 쭉 체크를 해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주셔야 될 거는 이거에요. remind a of b에요.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라고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수동태로 되면 어떻게 되죠? a b reminded of b에요. a는 b가 상기되다 라고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보셔야 될 거는 무엇이냐면 여기 있는 데이가 누굴까 라는 거죠. 여기 있는 데이는 성공적인 사람들이죠. 그럼 그들은 지속적으로요 어떻게 되냐면 기억하게 될 거예요. 그 목표를요. 자 명사 다음에 만약에 목적격 관계될 명사가 있으면 d의 주어 동사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격 관계될 명사는 생략이 되죠. 그래서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있으면 여기 목적격 관계될 명사가 빠져있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그 성공적인 사람들이 만든 For oneself 는 스스로 라는 거죠. 스스로 만든 그 목표를 Constantly 지속적으로요. 얘가 부서니까 얘를 꾸며주겠죠.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상기하기 위해서 그들의 호주머니에다가 그것을 가지고 다닙니다. 라는 거죠. 여기서요. 여기 있는 문장을 조금만 풀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원래 문장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꿈의 리스트들은 지속적으로요. 상기시킵니다. 성공적인 사람들한테 그들의 목표를 상기시킵니다. 다시요. Remind A B B B B B B B B B 생각나게 하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꿈의 리스트들은 지속적으로 성공적인 사람들에게 그들의 목표 즉, 그들이 직접 만든 그들이 스스로 만든 여기에서 알아야 될 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지금 목적기억 관계되면서 빠져있으니까 그들이 직접 만든 목표를 계속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얘가 지금 수동태로 바뀐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Successful People이 이렇게 Dem으로 바뀐 거고요. Will be Constantly Reminded Be Reminded Of The Course 이렇게 된 거죠. By List Of The Dreams 는 뒤에서 생략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의 이야기는요. 무엇에 관한 것입니다? John Go Dot 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심표 심표가 있으니까 같은 거죠. 이 사람은 관사가 하나 있으니까 이 사람이 모험가이기도 하고요. 탐험가이기도 하고 작가이기도 했죠. 그래서 1972년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냐면 특집으로 다루어졌어요. 여기다가 다시 적을게요. Feature 라는 것은요. 특징 특색 특색 특색을 가미하다 특색을 주다 특집으로 다루다 주로 다루다 라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특집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어디에서요? 라이프 잡지에서요. 그 잡지가 뭐냐면 유명한 미국의 잡지죠. 그런데 이 사람을 특집으로 다루었는데요. 어떻게 뭐 때문에 다루었냐면 Be Feat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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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한 사람으로서 특집으로 다루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의 10대의 꿈을 성취한 사람으로서요. 됐죠? 그러면 다시 가서 볼게요. 자, 너는 17살이고요. 17살이란 나이는 멋진 나이죠. 모든 젊은 사람들처럼 당신은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차 있어요. 이 당신의 인생에서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나는 당신에게 두 사람에 대해서 즉 그들의 꿈을 이룬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너의 꿈을 종이에다가 적으세요. 요거를 아주 단순하게 하면 Write down your dreams on paper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뭐가요? 그들의 꿈을 종이에다가 적는 것은 성공적인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고 행동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꿈의 리스트 꿈으로 되어져 있는 리스트들을 적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그들이 자주 종종 볼 수 있는 그리고 읽을 수 있는 장소에다가 주었죠. 그 성공적인 사람들은 그 꿈의 리스트를 그들의 책상 위에 유리 덮개 아래에다 두었고요. 그리고 꿈의 리스트를 가지고 다녔어요. 그의 호주머니에요. 뭐 하려고요? 그들이 직접 만든 그들이 스스로 만든 그 리스트들의 리스트들을 지속적으로 상기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말이죠. 다음의 다음의 이야기는 다음의 이야기는 모험가이자 탐험가 그리고 작가인 존 고다드에 대한 이야기가 돼요. 1972년에 미국에서 유명한 잡지인 라이프 잡지에서 이 사람을 10대의 꿈을 그가 가진 10대의 꿈이었던 것들을 이룬 한 사람으로서 주로 다루었죠. 라고 되고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문장을 가서 볼게요. 우리가 좀 알아두시면 좋은 문장이요. 외워두셔야 될 문장이라는 말이고요. 요게 지금 중요하고요. 얘가 지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여기도 중요하고요. 전체 내용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조금 어려운 건데요. 여기도 봐주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서술형으로 준비를 좀 해주시면 될 거고요. 이제 여기서 다시 좀 더 보셔야 될 것은요. 여기 첫 번째 문장 요렇게 바꿀 수 있는 거 주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before of 는 be felt with 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would like to 는 원 투 하고 같은 말 이거 제목 보셔야 되겠고요. successful 그 다음에 successive 구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지칭하는 거 지칭이 무엇인지 제대로 찾아주셔야 됩니다. 제가 네모칸 동그라미로 바꿔서 표시해 드렸으니까 잘 보셔야 되겠고요. so that 은 in order that 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remind a of b 구요. 그리고 요 문장은 요렇게 이게 원래의 문장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요기 있는 요 문장에서 뒤에 있는 문장에서 연결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면서 이렇게 연결이 되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요거의 단어의 뜻 까지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 봐주시면 좋은 게 요거죠. 요거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번째 단락입니다. 가서 보죠. 어느 비오는 오후에요. 1940년 어느 비오는 오후에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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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앞이 sheet setting 이라고 되어져있죠. 이렇게 되어져있으면 자동사에요. 주어가 혼자 앉는 거고요. sheet 되어져있으면 주어가 목적어를 앉히는 거죠. 즉 타동사 자동사죠. 문장 맨 앞에 ing나 pp로 되어져있으니까 분사 구문이 되겠죠. 그리고 어디에 앉아있냐면 그의 식사 테이블 식당 테이블 앉아있었어요. 15살에 고다드가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바꿔봅시다. 어떻게 바꾸냐면 이때가 언제냐면 when 여기서 g 이라고 바꾸고요. 과거 시세 니까 set 이라고 하고 나머지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죠. 됐죠? 그리고 hit off 는 떠올리다 생각해내다 그러니까 come up 이드자 생각해내다 여기서 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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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과거 pp형이 똑같으니까 요거를 came 이라고 여기서는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한 계획을 떠올렸습니다. 세모 할게요. 그리고 요 사람은 적었어요. 나의 삶의 계획을 적었습니다. 어디 위에요? 종이 한 장 이에요. 종이 한 장 이라는 표현 봐주셔요. 봐주셔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는 적었습니다. 127개의 목표를 스스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한 이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여기서 for oneself 들어가는 거 봐주시면 되죠. 하나 더요. 여기서 성 성 most half percent 분수 or 더 rest of 가 있으면 명사 동사 동사 이라고 봅 봅 봅 주어야됩니다. 주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 고요. 그러면 그 아이템의 몇몇 까지는 여기서 지금 부사죠. 부사로서 얘를 꾸며줍니다. 우리가 성취하기가 쉬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주셔야 될거는 이 문장은 이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it would be easy to achieve some of the items. 이렇게 바꾸셔도 되죠. 가주어, 진주어구요. 이 놈이 가주어 자리에 들어가면서 문장이 이렇게 바뀐 것이죠. search as는 이렇게 바꾸면 되죠. search as는 like로 바꾸셔도 되구요. for instance로 바꾸거나 for example로 바꾸셔도 되죠. 그래서 하나가 만리장성, 중국의 만리장성을 방문하는 것, 그리고요. 하나는 보이스카우트에 가입하는 것 처럼 상대적으로 쉬운 것이 있죠. 그리고 그 리스트는 include에요. 포함에요. 다른 목표도 포함합니다. 주격관계대명사, 뭐냐면 흥미 또는 흥미있는 것이나 모험도 포함하게 되요. such as, such as, like,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세상을 항해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비행기를 조종하는 거에요. 그러면 여기서 showing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showing 이라는 것도 우선은 표시를 해주자구요. 왜냐구요? 분사구문이겠죠. 강인한, 강한 관심을 보여줘요. 어디에서요? 알려지지 않는 미지의 장소를 탐험하는 데에 강한 관심을 보이면서라는 거죠. 얘도 분사구문으로 고치면 as라고 우선 넣어주고요. as라고 넣어주고요. godad가 주어니까 이렇게 넣어주고요. short, 그 나머지는 그대로 적어주면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강한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interesting, 전 지사 잘 봐주시고요. godad는 원했습니다. 발을 내딛는 거, 어디에요? 원투에 걸려서 1이죠. 달에다가 발을 내딛는 거, 또 한 가지가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는 것도 또한 원하게 되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있는 분장을 보시면 그러면 무엇이요? 무엇이? 얘가 지금 사역동사. make는 사역동사로 쓰이면 let이랑 마찬가지로 목적어가 있고요. 목적어 하면 동사원형, 목적어 당하면 pp가 되겠죠. 그러면 무엇이 기록하게 했을까요? 그들의 꿈을, 그의 꿈을 어디에다가? 종이에다가요. 그러면 무엇이, 무엇이, 무엇이? 존 고다드에게 종이 위에다가 그의 꿈을 기록하게 만들었을까요? 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기억했습니다. 접속사 대시죠? 접속사 대시니까 뒤에 있는 분장이 완전할 거예요. 그러면 그의 아빠의 친구죠. 자, 여기에서요. 그의 아빠, 즉 고다드의 아빠의 친구 중에 한 분이죠. 이분이, 자, regret, to 동사원형이면 유가합니다. regret, ing가 있으면 후회하다. 라는 말이에요. 후회하다. 그러면 여기에서요. regret, not doing,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거죠. 자, 요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doing 앞에 not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다. ing 하는 것을 후회하다. 그러면 not doing,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거죠. 즉, all the things, 즉, 그가 원했던 것이죠. 여기서 one, two의 다음에 뭐가 생략되어져 있냐면 one, two, two고요. 두에 대한 목적어가 앞에 있는 things로 빠져 있죠. 그래서 여기 목적격 관계대문서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랑 one, two, two, 두가 빠져 있다. 두에 대한 목적어가 앞으로 빠져 있는 것까지 보시면 되죠. 언제요? 아빠의 친구가 존의 나이였을 때 그가 하고 싶어했던 모든 것들을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다드는 생각을 했죠. 나는 원치 않아. 라고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여러 가지 것들을 할 기회죠. 유치하게 two 부정사의 형용사정 요법이죠. two 부정사의 형용사정 요법이에요. 자, 목적격 관계대문서 어브이에 대한 전지사의 목적어가 빠져 있는 거죠. 즉, 내가 꿈꾼, 내가 꿈꿨던 여러 가지 것들을 할 기회를 어떠한 하나의 기회도 놓치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가지고 다녔어요. 즉, 꿈의 목록을 가지고 다녔죠. 어디에서든요. 그가 가는 어디든 동사 1 동사 2죠. 그리고 우리는 시도했죠. Throughout his life 그의 평생 동안에 그의 인생을 통틀어서 시도했습니다. 턴에다가 동그라미 인투에다가 동그라미 추면 자, 바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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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겠죠. A를 B로 바꾸다. 그래서 그의 꿈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그의 평생 동안에 시도를 했습니다. 노력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보셔도 되죠. 여기, 여기 가로 치고요. 자, 그의 꿈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서 Try to 노력을 했습니다. 됐죠? 그러면 Life라는 잡지는 소개했습니다. 고다드의 이야기를 무엇으로 소개했냐면 다음과 같은 다음과 같은 제목이죠. Of는 앞에 있는 명사의 속성과 성격이니까 후회가 없는 한 사람의 삶이라고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소개를 했을 때 그는 이미 과거완료죠. 이미 실현시켰죠. Of 그의 127개의 꿈들 중에서 그의 127개의 꿈의 리스트 중에서 104개를 이미 이루었죠. 그는 수행했어요. 그는 수행했어요. 이루었어요. A number love는 많은 이라고 쓰이게 되죠. 메뉴로 바꾸면 되고요. 그래서 얘는 복수로 취급하면 되고요. 더 넘버러브는 무엇의 수죠. 그래서 얘는 단수로 취급하면 되죠. 그래서 맨이 많은 모험적인 탐험을 수행했죠. 됐죠? 그래서 과거완료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가거에서 과거까지 많은 모험적인 탐험을 수행했습니다. 무엇을 포함해서요. 첫 번째 혼자서 그러니까 처음으로 혼자서 카약을 타고 여행을 했어요. 나일강의 길을요. 나일강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카약을 타고 혼자서 여행을 한 거죠. 또 한 가지는 서 있었어요. 어디에? 킬리만저로 산 꼭대기에 서 있는 거와 같은 많은 모험적인 탐험을 수행했었죠. 됐죠? 그럼 다시 가서 보죠. 자, 1940년에 어느 비 오는 오후에 그는 식당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식당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15살 고다드는요. 한 생각을 한 계획을 떠올렸어요. 그래서 그는 적었어요. 나의 삶의 목표라는 것을 종이 한 장에 적었죠. 자, 여기서 이거 하나 볼게요. course 라고 되어졌는데요. aim이라고 보셔도 돼요. 목표니까 여기서는 목표니까 aim이라고 바꾸셔도 된다 라고 봐주시고요. 우선은요. 하나 더 봐주실 것은 목표라고도 쓰이니까 이거까지 봐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요.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127개의 목표를 적었어요. 그 그 그 아이템들의 몇몇은 상대적으로 이루기가 쉬웠어요. 예를 들어서요. 중국의 만리장성에 방문하기 그리고요. 보이스카우트에 가입하기와 같은 것들이죠. 그러면 그 리스트는 다른 목표도 포함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흥미진진한 또는 어떤 모안과 같은 것도 포함하게 되었죠. 예를 들어서 세상을 항해하는 것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 같은 것들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장소를 탐험하는 것에 강한 흥미가 흥미를 보여서요. 흥미를 보여서요. 여기다가 여기를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 강한 관심을 보였죠. 강한 관심을 보이면서 고다드는 달에다가 달에 발에 내듣기를 또한 원했고요.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는 것도 원했어요. 그러면 이 존 고다드가 종이에다가 그의 목표를 적도록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원했어요. 그는 기억했죠. 뭐냐면 그의 아버지의 친구들 중에 한 분이 그가 존의 나이였을 때 하기를 원했던 여러가지 것들을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는 것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고다드는 생각을 했죠. 나는 내가 꿈꿨던 내가 꿈꾸고 있는 것들을 할 어떠한 기회도 놓치고 싶지 않아 라구요. 그래서 그는 그가 가는 어느 곳이든 그 리스트를 가지고 다녔구요. 그의 삶 저녁에 그러니까 평생 동안 그의 꿈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Try to 그래서 삶은 삶이란다. 라이프 잡지는 고다드의 삶을 후회가 없는 한 사람의 인생 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를 했구요. 바로 그때 그렇게 소개를 했던 그때 고다드는 그가 세운 127개의 목표들 중에서 이미 104개를 성취를 했었죠. 그는 모험적인 탐험을 많은 모험적인 탐험을 수행 했었어요. 무엇을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냐면 나엘강의 길이를 그냥 혼자 최초로 혼자서 카약을 타고 이동을 한 곳도 있구요. 또 켈리만절로 산 정상에 서있기도 했었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선 중요한 문장을 가서 볼게요. 우선 중요한 문장은 이 문장을 봐주시면 될 것 같구요. 어떻게 보면 이 주제 전체의 맥락과 맥락이 이렇게 시작이 된 부분이니깐요. 그 다음에 요것도 하나 봐주시면 되겠죠. 스스로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는 스스로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두 가지 다 되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여기 있는 부분 여기 있는 부분은 음 아까 어디갔죠? 요거죠? 요렇게 바뀔 수 있다. 이게 원래 문장의 형태다. 라는 것까지 봐주시면 되겠구요. 여기 있는 문장도 봐주시면 되겠구요. 그리고요. 이 사람이 그 자기의 목표를 적은 이유가 그의 아버지의 친구분이 존의 나이였을 때 꿈꿨던 것을 존의 나이였을 때 원했던 것 하기를 원했던 것을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것도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래서 인 존 고다드의 목표가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존은 요렇게 되었다. 라는 것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요거죠. 이 사람의 어 라이프라는 잡지가 이 사람을 소개한 제목이니까 요거는 지금 전체 제목이라고 보셔도 되고 그리고 빈칸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잘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요기 있는 요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요 부분인데요. 요기에서 문장을 요기 한 문장 요기 한 문장 끊어지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될 수 있냐면 힘쌀프라고만 적을게요. 힘쌀프라고 적고 심표로 바뀌면 요기 어떻게 바뀌면 될까요? sum of 다음에 위치로 바뀌면 되죠. 위치로 바뀌면 앞에 127개 127개가 뭐가 되죠? 선행사가 되는 거죠. 됐죠?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and 다음에 sum of them 이라고 고치면 되죠. 됐죠? 아니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sum of the items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interest는 하나 더 봐주셔야 될 것은 interest는 흥미 라고도 쓰이지만 관심 이라고도 쓰이지만 이자 라고도 쓰여요. 이자 그래서 이자율 이라고 하면 이렇게 쓰면 이자율 이라고 쓰이는 것까지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 빨간색을 해야 되는데요. 빨간색 할 때 여기 있는 거랑 이거 다시 한번 좀 봐주시면 돼요. 문장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그리고 여기 있는 문장은 원래 문장이 이렇게 된다 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relatively는 얘는 easy를 꾸며준다 라는 거고 for oneself는 스스로 라고도 쓰이고요. 또 한 가지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여기서는 두 가지로 다 해석이 된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여기서 in 들어가는 거 봐주시고요. 여기서 showing 이라고 분사 구문드라고 들어간 거 잘 봐주시면 됩니다. 사역 동사라 레코드라고 들어간 거 동사 원형이라고 들어간 거 잘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요 regalat 아인지는 후회하다 모든 것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니까 not doing 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어렵게 one, two, two 두가 빠져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존의 나이였을 때 열다섯 살 때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요 여기서는 투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이거는 고딩한테는 별로 안 되는데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이 좋아하니까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목적격 관계 대명사 라고 쓰이는 것이죠. 어부의 목적어가 앞으로 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try to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turn 다음에 into 전치사의 into 들어간 거 봐주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과거완료 과거완료 그 다음에 여기서 a number of는 many 로 바꿀 수가 있다. 예로 낚이면 안됩니다. 네 여기까지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including은 앞에서 말한 search as의 다른 표현이다. 여기서는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거 빈칸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될 거는 우선 pay off를 보셔야 되는데 pay off는 첫 번째 뜻이 다 값다 네 pay off는 다 값다 한 가지는 가치가 있다 라고 돼요. 여기서는 지금 가치가 있다 라는 말로 쓰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pay will pay off는 어떻게 바꿀 수도 있냐면 will be worth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요. will be rewarding 이렇게 바꾸셔도 되죠. 됐죠? 그러면 여기는 가 봅시다. 오직 unus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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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뭐라고 바꾸셔도 되냐면 special 이렇게 바꾸셔도 되죠. 특별한 재능 talent 특별한 재능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 많이 그들의 목표를 얻을 수 있나요? 라는 거죠. 그러면 certainly not 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럼 이것을 조금 더 바꾸면 certainly 라고 앞에 적어주면 이 다음에 it cannot 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있는 거 가서 볼게요. 그럼 여기 심표 심표니까 괄호 치고요. 토마스 에드스는 원스가 있어요. 얘가 동사고요. 새드가 동사고요. 원스의 뜻을 한번 봅시다. 원스는 부사로 쓰이면 옛날에 또 한 가지가 한 번 이라고 쓰이고요. 접속사로 쓰이게 되면 일단 뭐 하면 이라고 쓰이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는 뭐라고 쓰이냐면 옛날에 라고 쓰였어요. 그러면 옛날에 위대한 어 위대한 발명가인 토마스 에드스는 예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99%의 퍼스플레이션이니까 땀 이라는 거죠. 즉에는 노력 이렇게 바꾸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요. 유명한 한국의 발레이리나 강수진은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죠. 케이스 인 포인트예요. 케이스 인 포인트는 딱 맞는 사례가 되죠. 자 강수진은 Fall in love with 이에요. 무엇과 사랑에 빠지다. 여기서는 Fall Fell Fallen 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발레와 몇 살 때 전치사 표시를 해줄게요. 14살 때 발레와 사랑에 빠졌어요. 즉 이것은 매우 늦은 출발이 되죠. 됐죠? Late 라고 했을 때 사람한테 Late 라고 쓰면 고인이 된 사람이라는 말로 쓰여요. 여기서는 늦은 이라는 말로 쓰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Late 라고 하면 최근에 라는 말이니까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자 누구한테는요. 모든 사람 주격관계 대명사 얘한테 동사를 일치시키죠. 즉 원하는 사람이죠. 뭐가 Outstand Outstanding 두드러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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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나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그 그 예술에서 즉 발레라는 그 예술에서 뛰어나 뛰어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어떠한 사람들에게도 늦은 출발이었죠. 16살이 되었을 때 강수진은 세모를 하죠. 강수진은 Enter Enter는 뒤에 전치사가 안 들어가요. 전치사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나코 국립 발레 학교에 들어갔어요. 관계부사죠. 처음에 관계부사가 있으니까 뒤에 있는 문장 완전하죠. 주어가 비 형용사로 되어져 있는 동사와 만나니까 완전한 문장이죠. 매우 불안했어요. 매우 걱정했어요. 왜냐면은요. 여기 보시면 Because since for 가 있고요. 예 다음에는 왜냐하면 이라고 쓸 경우에 얘네 다음에는 접속사로 주어 동사가 오고요. 여기다 적을게요. do to oing to thanks to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to는 전치사 to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나 아인지나 사람이 들어가면 목적격으로 들어가면 되죠. 왜냐하면 다른 학생들이 performed 수행하다 자 여기서요. far even much still a lot 비교급을 강조하죠. 됐죠? 근데 여기서 very many는 비교급 강조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죠? 훨씬 더 잘하는 거죠. 여기서 배럴은 무엇의 비교급 외래 비교급이 되겠죠. 즉 그녀보다 훨씬 더 잘해요. 비교급이 있으니까 데니 있는 것까지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능숙하게 되다 숙달하다 능통하기 위해서 여기서 메스터랑 같은 말로 쓰이는 것이 앞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perfect 동사로 쓰면 완벽하게 하다 필요한 기술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위에서니까 to 대신에 in order to 라고 바꾸셔도 되고요. so as to 로 바꾸셔도 되죠. 됐죠?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의미상의 주어를 넣는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될까요? for her to 넣어주면 되고요. 여기다가 for her 를 넣어주면 되죠.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for her 를 넣어주면 되죠. 됐죠? 근데 이거를 절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in order that so that 넣어주고요. 뒤에다가 she master master 하고 나머지 넣어주면 되죠. 성취하기 위해서 그녀는 연습을 했습니다. 여기서 on은 on은 for 바꿔 쓸 수 있죠. 하루당 15시간씩 자 동안 이라고 쓰이는 것은 동안 while 이라는 접속사라도 쓰이고요. during during도 있고요. for 도 있죠. but while 는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동사 있어야 되고요. during은 뒤에 기간 개념이 있으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vacation holidays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요. for 가 있으면 시간 개념 그래서 여기서 for 15 hours 이렇게 되겠죠. 하루에 15시간씩 연습을 했죠. 그녀의 열정 얘가 주어져 발레에 대한 그녀의 열정은 만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made가 사역동사니까 동사원형으로 쓰였죠. 그녀를 연습하도록 만들었어요. 그 행동 움직임 move 동작 을요. 100번 심지어 1000번이죠. 됐죠? 여기서 사역동사 다시 한번 적어드리면 사역동사 중에 make하고 let은 뒤에 목적어가 이렇게 오고요. 얘가 하면 동사원형 당하면 pp고요. have는 어떻게 쓰이죠? 목적어 읽고 목적어 하면 동사원형도 되고요. ing도 되고요. 당하면 pp가 되죠. case은요. 목적어 얘가 하면 to 동사원형 ing도 되고요. 당하면 pp로 쓰이죠. 혹시 이 표현을 get으로 바꿀 때 have으로 바꿀 때 어떻게 되는지 까지 봐주시면 좋겠죠. 됐죠? 뭐 할 때까지 강수진이 완벽하게 마무리할 때까지 몇 천번까지 몇 천번까지 했다는 거죠. 일요일까요? 1985년에 1985년에 그녀의 지속적인 constant 형용사역 지속적인 노력이 제가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미리 좀 철 칠 텐데요. pospulation, 여기서 effort하고 바꿀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교과서적인 내용이니까 이게 지금 중요하겠죠. 하나 더 이쪽으로 빼면 help, 목적어, to, 동사원형 목적어가 to, 동사원형하는 걸 돕다라는 거죠. 그런데 to가 생략되고요. to, 동사원형, to가 생략되는 거죠. 됐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알아두시면 되죠. help, 목적어, with, 명사 마찬가지로 with, 명사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라는 거 봐주시고요. help가 있기 때문에 win 들어가는 거 봐주시고요. win은 지금 이기다, 얻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대상을 얻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어디에서요? 유명한 국제 시합에서요. 어디에? 스위스의 로잔드에서 로잔드에 있는 유명한 국제 경연대회에서 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당신의 열정인, 당신의 열정은 가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비범한, 특별한, 여기서요. unusual은 outstanding이라고 바꿔 쓸 수 있겠죠? 자, 두드러진 재능을 가진 사람들만이 그들의 목표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분명히 아닙니다. 됐죠? 위대한 발명가인 토마스 에드슨도요. 예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재는 10%의 영감과 99%의 땀, 노력으로 이루어집니다. 라는 거죠. 유명한 한국의 발레니나 강수진이 딱 거기에 알맞는 좋은 사례가 되는 것이죠. 강수진은 14살 때 발레와 사랑에 빠졌어요. 즉, 그 예술에서 뛰어나고 두드러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매우 느린, 매우 느린 나이죠. 맞죠? 보통 뭐 4살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16살이 되었을 때요. 그녀는 모나코의 국립 발레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처음에 그녀는 매우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학생들은 그녀보다 훨씬 잘 공연을 하고 연기를 하고 발레를 보여줬기 때문이죠. 발레를 표현했기 때문이에요. 필요한 기술을 마스터하기 위해서, 다 농숙하게 하기 위해서 그녀는 하루에 15시간씩 연습을 했어요. 발레에 대한 그녀의 열정은 그녀가 각각의 동작을 수백, 심지어 수천번 하도록 만들었죠. 여기서 하나 봐주셔야 될 거예요. 이거 문제로 나왔어요. 10 of라고는 안 돼요. 10s of에서 수십의, 100라고 쓰면 안 돼요. 100s of라고 해야지 수백의, thousands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thousands of라고 해야지 수천의 라고 쓰여요. 이거 문제로 나왔습니다. S 붙이는 거. 그래서 수천번 연습하게 만들었어요. 뭐 할 때까지요? 각각의 동작을 완벽하게 할 때까지요. 1985년에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이 그녀가 스위스 로션드에서 있는 한 유명한 국제 경연대회에서 대회사항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된 것이죠. 이제 여기서 주된 문장, 외워야 될 문장을 가서 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될 문장은 뭐 격언이죠. 우선 이거 봐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그 경우에 딱 맞습니다. case in point 여기 있는 거 이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하나 이거 봐주시면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거는 이거죠.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다시요. 여기서 unusual이라는 것은 special 그래서 outstanding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perspilation, effort하고 바꿔줄 수 있다. 여기서요. a case in point, 딱 맞는 경우다. 딱 맞는 사례다. 전 지사 들어가는 거 주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선행사가 anyone이니까 desires, outstanding, 보시면 되겠고. far, 비교국 강조, battle은 여기서 where의 비교국이다. 관계부사 들어가는 거 봐주시고요. enter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전치사가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angels, 문맥상 어휘 잘 봐주시면 됩니다. 문맥상 어휘 잘 봐주시면 되고요. 사역 동사라 practice 동사 원형으로 쓰였습니다. s, s 들어간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it's 다음에 단수명사, it's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원래 것으로 넣어주면 move, 그 다음에 master 하고요. perfect 이거 바꿔줄 수 있고요. 이 표현 봐주셔야 되겠죠. 즉, in order to, to, so is to. 의미상의 주어는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고요. for hard이라고요. 절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라고 봐주셔야 되겠죠. help가 있으니까 help, 여기서 hard, constant effort, hard, constant effort, 이거 잘 봐주셔야 되겠죠. constant effort, 노력, 앞에 있는 perspiration이랑 바꿔줄 수 있는 거고요. help는 목적어, to, 동사 원형. 그래서 winning이라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우선 여기는 여기까지요. 자, 이제 그 다음 문장, 그 다음 부분이에요. 자, 수진의 발, 여기서 얘가 소유격이니까 주어는 얘예요. 소유격은 품사가 형용사죠. 그래서 toe, 발가락들은 자, 되었습니다. 라는 건데요. became 다음에, out of 다음에 명사가 있어요. out of는 전치사죠.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전치사의 목적을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진의 발가락은 모양이 제 모양이 아니에요. 아니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요. be, get, become, 이고요. 얘네 다음에 형용사가 있으면 동사가 된다고 그랬죠. 형용사 자리에 지금 뭐가 들어가는 것이냐면 전치사 플러스 전치사의 목적어가 들어가는 것이죠. 됐죠? 그러면 모양이 이그러졌습니다. due to, 뭐 때문에, owing to, because of, 얘네의 공통점은 전치사, 전치사, 전치사. 그러니까 뒤에 명사, 전치사의 목적어가 들어가는 거죠. 즉, 열심히, 오랜 시간 열심히 연습을 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walk라는 것은 뭐, 일하다, 노력하다, 라고 보셔도 되고요. practice라고 바꾸셔도 상관이 없죠. 여기서요. although, 비록 보이지만, 이라고 쓰이고요. though, even though, even if, 비록 보이지만, 얘네는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동사가 오는 것이죠. 자, despite, in spite of, 얘네는 전치사, 전치사니까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 이렇게 오시면 되죠. 구별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although가 있으니까 접속사니까 뒤에 그녀의 발가락들은 자, look, smell, sound, 어이구야, 다시 적을게요. sound, taste, feel, 이 동사들의 공통점은 감각 동사니까 뒤에 형용사가 오고요. like는 두 가지로 쓰인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전치사로 쓰이면 명사, ing, 목적격이고요. 접속사로 쓰이면 뒤에 주어동사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look, ugly 이렇게 되는 거죠. 형용사예요. 그녀의 발가락은 비록 못생겼지만, 많은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접속사 되시죠. 여기서 얘네를 네모칸이라고 하면 her toes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녀의 발가락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요. 수진 씨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과거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put 씨 있으면 뒤에 전치사 찾으라고 그랬어요.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모든 목표, 그 어떠한 목표든 투자하세요. 즉, 네가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그 어떠한 목표에서든 너의 모든 에너지를 들이세요. 너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으세요. 성공이라는 것은 O입니다. 오직 as a result of, 무엇의 결과로써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어가 하나 있으면, 자, 여기서요. 어, 언, 더, 전치사가 있으면 뒤에 명사를 찾고요. 중간에 있는 것들은 다 이 명사를 꾸며주면 돼요. 여기서 관사가 있으니까 프로세스를 찾고요. 나머지 것들은 이 프로세스를 꾸며주면 되죠. 그리고요. 길고, 긴, 고통스러운 과정의 결과로써 성공이 나오는 것이에요. 라고 되겠죠. Limitless 되어져 있어요. Limitless는 이렇게 바꿔 쓰면 되겠죠. 무한한 꿈 무한히 꿈을 꾸는 것은 특권이죠. 젊은 사람들에게 특권입니다. 더 플러스 형용사는 형용사 people이 되는 거죠. 맞아요.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라고 쓰이죠? 형용사, 니스, 모모스러움 명사로도 쓰이게 되죠. 모모임, 모모스러움 이라고도 쓰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당신의 꿈 그러나 당신의 꿈은 자, 여기서도 하나 더 할게요. 심표 다음에 도우가 있으면 그러나로 쓰이게 되죠. 됐죠? 그 다음에 또 still yet rather 그러나라고 쓰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 너의 꿈은 얘가 주어져 not or not something 대단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너의 마음 속에서 가둬질 수 있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되겠죠. 자, 여기서 케이지는 세장이라는 말인데요. 동사로 쓰면 가두어지다 가두다 동사로 쓰면 가두다예요. 그래서 BPP가 있으니까 가두어집니다. 여기는 이렇게 바꿔 써도 되죠. confined 그러면 without recording them somewhere 어딘가에 그것을 두지 않는다면 이라는 거죠. 그러한 꿈들은 너의 그러한 꿈들은 너의 그러한 꿈들은 end up 결국 뭐하게 되다? as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끝나게 돼요. 됐죠? 근데 여기서요. nothing more than 이에요. 무엇과 같은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무엇과 같은 것으로 끝나게 돼요. 무엇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끝나게 돼요. 즉 터무니없는 공상과 같은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라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부분 without recording them somewhere를 절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unless unless는 if not 이니까 만약에 네가 그것을 어딘가에 적어놓지 않으면 unless는 if not 이니까 if not 넣어주면 만약에 네가 그것을 어딘가에 적어놓지 않으면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물론요. 동명사 주어에요. 그래서 동사가 is가 되는 거죠. 너의 꿈을 기록하는 것은 not enough 여기서 enough 너의 꿈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너는 또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획을 세워야 되겠고요. 모든 노력을 해야 되겠죠. 뭐하기 위해서 to 부장사의 부사적 용법이겠죠. 너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요. 저기서 마찬가지로 부사적 용법이니까 in order to 2로 바꾸셔도 되고요. so is 2로 바꾸셔도 되죠. 마찬가지예요. in order that so that 다음에 you achieve love 나머지 적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너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요. need to 에 걸려서 make a plan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every가 있으니까 단수명사죠. 모든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한 열정적인 노력이 그러한 열정적인 노력이 지시부사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한 열정적인 노력이 무엇이 될 거냐면 원동력이 될 겁니다. help는 help는 중요하니까 다시 적을게요. 목적어 to 동사원형 to 생략 to 동사원형 to 생략 그래서 help이 있으니까 overcome 네가 극복하는 거죠.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될 거예요. 어떤 거냐면 도전하는 거죠. 주격관계대명사 difficulties에 걸리는 거죠. 너에게 도전하는 거죠. 어떤 과정에서 너의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에서 너에게 도전하는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움을 주게 될 거예요. 라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죠. 자 수진의 발 수진의 발가락은 너무 오랫동안 열심히 연습했기 때문에 모양이 틀어져 버렸어요. 제 모양이 아니게 되었죠. 그녀의 발가락은 추후에 아마 추후에 볼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말을 해요. 세상에서 그녀의 발가락이 가장 아름다운 발 가장 아름다운 발 이라고요. 수진은 말해오고 있어요. 당신이 성취하기를 원하는 그 어떠한 노력이든 간에 그 그 어떠한 목표이든지 간에 그 목표에 모든 노력을 모든 에너지를 쏘더라고요. 성공이라는 것은 기인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의 결과로서만 나오게 되는 거죠. 끊임없이 꿈을 꾸고 목표를 그리는 것은 젊은 사람들의 특권이죠. 당신의 꿈은 그러나 너의 마음속에 갇혀있는 어떤 것은 아니죠. 너의 마음속에만 갇혀있어야 될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어딘가에 기록하지 않는다면 그런 것들은 nothing more than 무엇에 지나지 않는 무엇과 똑같은 것이 되겠죠. 터무니없는 공상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끝나게 될 거예요. 물론 너의 꿈을 기록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아요. 또한 당신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당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한 열정적인 노력이 원동력이 될 거예요. 너의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에서 당신에게 도전하는 난관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원동력이 되겠죠. 자 이제 여기서요. 중요한 문장을 가서 볼게요. 자 여기서 요거는 한번 봐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요. 여기는 요 문장 교과서적으로 마무리하니까 여기 좀 지금 중요하게 우리가 표시할 부분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 또 요거죠. 갇혀있으면 안 된다는 거고요. 요기 있는 문장도 봐주셔야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요기요.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요기 다시 가서 보도록 하죠. 자 요기요. 모양이 이그러지다 do to 들어가는 거 봐주시고요. ugly 들어가는 거 or the 접속사인 거 봐주시면 되겠죠. 요거는 빈칸으로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빈칸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요기 형태 요거 잘 봐주시면 돼요. 편순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사 형태이면 뒤에 목적어 있어야 되고요. bpp 꼴이 있으면 뒤에 일반적으로 목적어 없으면 되죠. 됐죠. 그리고요. 여기 있는 문장은 여기 있는 문장은 요렇게 바꿔서 쓸 수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요기 있는 요 문장인 빈칸 아 문장의 위치로 들어갈 수 있어요. 요 첫 번째 문장이 문장의 위치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요것이 문장의 위치로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문장의 위치를 잘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every가 있으니까 단수 명사 동명사 주어니까 is 들어가는 거 잘 봐주시면 됩니다. 자 셀프 때문에 overcome 이렇게 됐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여기서 difficulties 는 adversity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고난 역경 이라는 말로 쓰이게 되고요. 무엇의 과정에 라는 거고요. of가 전치사니까 ing가 들어가면 되죠. 네. 그래요. 우선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있는 페이지에서는 요고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셀프는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잘 봐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감각동사 요고 공식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nothing more than 무엇과 무엇에 지나지 않는 것 무엇과 똑같은 것 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every가 있으니까 단수 명사 들어가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difficu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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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어려움이니까 Adversity 고난 역경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